미인의 가진자 그때까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땅콩으로 보입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렇게 친구로만 지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으로 혼내줬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 처음으로 용기 내에서 고백을 한 것이었지만 단칼에 차였기 때문에 고백할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여자애가 좋아져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였고 중2가 될 때까지 고백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2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썸을 탔고요 그치만 이번에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고백을 하지 못했고 약 두 달간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다간 이 아이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? 성공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자는 미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얼굴로도요 그렇다고 용기가 있는 자가 미인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진다면 미인뿐만 아니라 성공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방학 전 저희 학교에서 댄스제를 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무대에 가서 춤을 성공적으로 췄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 점점 큰 성공 작은 성공을 해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도 작은 실패들을 몇몇 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여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게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용기를 내야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저처럼요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한다면 할 수 없는 게 없을 것입니다 실패도 자신의 경험이고 성장의 일부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인을 가진 자 박찬이었습니다 드디어 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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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